우리 주택은 창고동과 주택동,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물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텃밭 농사 조금 하시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양평군 단월면에 우리 주택 만나러 왔습니다. 이 마을이 이 동네에서도 정남향으로 쫙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향이라든가 주거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잘 포장된 아스콘도로를 따라 마을길을 따라 오니까 우리 주택이 이 골짜기, 길 따라 쭉 올라가는 골짜기의 한 중턱쯤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여기 좌측에 보이는 정남향의 주택동과 창고동으로 나뉘어진 우리 주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토지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조적으로 담장을 쌓아놨어요. 그 위쪽은 철제 구조물로 이렇게 담장을 쭉 형성해놨는데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정면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대문이 있어요. 지금 차를 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포장과 디딤석을 설치하셨는데 최소 두 대 그리고 약간 안으로 더 들이켜서 돼서 연접주차하면 네 대까지도 될 수 있어요. 주택에 딱 들어오면 옆마당이에요. 앞쪽에도 약간의 잔디밭이 있지만 좌측에 이렇게 한켠으로 해서 널찍한 잔디밭이 있고요. 평평한 평탄지는 아니고 약간의 굴곡이 있는 지형이에요. 뒤쪽 자연석 석축 사이사이에 이렇게 화초도 심으시고 관리를 하셨는데 올해 관리가 좀 안 된 모습이 보이고요. 건물에 붙은 면적으로도 이렇게 화단을 형성을 해놓으셨어요. 화단 형성해놓으시고 뒤쪽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도 좌측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화초들이 많아요. 나무도 많고 그런데 소나무, 공작당풍, 불두화 이렇게 쭉 심어 놓으셨는데 이런 잡초만 좀 잘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아주 깔끔한 앞마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의 앞쪽으로는 이렇게 디딤석, 판석을 깔아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동선에 이렇게 흙 안 묻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끝에 건물이 하나 있고 주택동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주택은 창고동과 주택동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창고동의 가장 끝쪽으로 가시면 작은 텃밭이 있어요. 이 공간에서 우리 가족, 지인들 같이 먹을 수 있는 쌈채소라든가 이런 것들 재배하실 수가 있고요. 주택의 가장 끝쪽, 펜스 너머 쪽으로 보면 작은 또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에 발 담그고 놀 만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소리 들으면서 여기서 텃밭 농사 조금 하시면 그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창고부터 일단 내부를 한번 쭉 볼게요.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 마감 상태나 이런 것들은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석고보드를 쳐놓고 마감은 안 해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을 보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 들고요. 지금 이 창고 내부 면적은 총 11평이에요. 11평이고 11평이면 여기서 좀 꾸며서 별관으로 써도 되고 별채 아니면 지금처럼 있는 공간에서 한 반 나눠서 창고와 별채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창고동과 주택동 사이에도 작은 텃밭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도 내가 원하는 식물들 심어 갖고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외부 수도도 뒤쪽에 이렇게 시설물을 해놨고요. 뒤쪽에 있는 자연석 계단을 통해 올라오니까 이쪽도 뒤쪽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의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택을 쭉 둘러싸고 있는 데크 시설이 있어요. 옆쪽 공간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은 안 하고 계세요. 주택의 앞쪽으로도 데크를 쭉 깔아놨어요. 작은 공간은 아니고요. 굉장히 널찍하게 전체 면적을 다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데크 시설에서 저 같으면 주택 쪽으로 해서 어닝을 좀 설치를 하면 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고요. 우리 주택은 경량 철굴 구조에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더 덧대서 만든 구조고요. 1층으로 이루어진 단층 구조인데 지금 밖에서 길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형 자체가 약간의 경사로면의 지형에 있다 보니까 건물이 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토지 내에서 다시 석축을 한번 쌓아서 단을 높여서 건축물을 올리다 보니까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토지 면적은 266평, 지목은 대지, 용도는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경량 철굴 구조에 단층 주택으로 50평입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 지하수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창고는 11평으로 별관이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크기입니다. 용문 생활권 주택으로 용문력 12분, 동료주 IC 26분, 잠실역관은 1시간 20분입니다. 주택의 현관문 앞쪽으로는 이렇게 천장 쪽에 포치 공간을 형성을 해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차후에 시설을 조금 더 덧대서 만드신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연동 중문을 통과해서 주택 내부로 들어가면 좌측 공간에 널찍한 거실이 나와요. 거실 공간의 창호는 남쪽을 향해서 뻥 뚫어놨고요. 나무들이 많아서 옆집과 앞집들 사이에 약간 서로 프라이빗한 환경을 이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 들어오니까 밖에서 봤을 때도 외부의 침고도 높았거든요. 근데 내부의 침고도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높은 침고를 갖고 있음에도 그 위쪽에도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밖이 굉장히 더운데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시원해요. 거실의 반대편 공간으로는 키친 룸이거든요. 키친 룸과 거실 사이에 이렇게 파티션식으로 칸막이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헐어버리는 게 더 시원시원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키친 룸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형태로 싱크대를 배치를 했고요. 좌측의 빈 공간은 지금 현재는 이런 작은 냉장고를 갖고 있지만 큰 냉장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주방의 가장 안쪽에는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열면 주방 뒤쪽에 배치된 다용도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 창고 겸 다용도실 자체의 크기가 작지 않아요.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이 있는데 왜 세탁실이 없지 했더니 주방에 또 반대쪽으로 문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의 내부 쪽으로 더 들어오니까 큰 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메인 침실인 것 같아요. 끝쪽으로 붓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남쪽 방향으로 창어가 뚫려 있고 침대를 놓거나 이렇게 배치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요. 방의 반대편 방향으로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화장대라든가 간단한 드레스룸으로 쓰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안방에서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내부 크기가 30평대 아파트 공용욕실 겸 화장실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편 쪽으로 쭉 가니까 여기도 방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향 쪽과 또 다른 쪽으로도 창문을 양쪽으로 내놔서 개방감이 좋은 것 같고요. 맞은편 방은 작은 방인데 20평대 아파트 안팡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쪽에 붓박이장 설치해 놓으시고 침대에 놓거나 할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온 가족이 쓸 수 있는 공용욕실 겸 화장실은 방과 방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조경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좀 관리를 한 상태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나 단열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괜찮고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내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후화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가격은 5억 3천이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상담을 해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절충이 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절충이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